안녕하세요 최대충 입니다 제가 도쿄로를 갔어요 이번 영상은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선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만 얘기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냥 영상을 진짜 못짓긴 했는데 어 이런 쿠나 정도만 봐주시면 감독스 도쿄 여행 가시면 한번씩 가보면 좋지않나 한국에도 이런게 있는데 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매장들이 위스키처럼 마시는건데 진짜로 위스키냄새 같은게 나는 커피였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가 말하는거 지금 이 이상한 술병 같은데 담겨져 있는걸 말하다는거고 저거는 제가 아까 시킨거 제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밑에 영어로 적혀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매우 매우 달고 맛있는 커피였다 아주 예쁜 빵들도 보이고 아주 예쁜 빵들도 보이고 아주 예쁜 빵들도 보이고 항상 너무 만나지 않고 쩝쩝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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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오이 3층까지 올라오면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 가서 그런지 좀 추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있고 좋았어요. 이게 블렌드된 커피들의 이름들 같아요. 감사합니다.